안녕하세요 SK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8일이구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효석의 아이디어를 녹음을 하는데 어제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락 조정의 원인을 게임스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게임스탑이 어떤 요인 때문에 조정의 비밀을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내용을 좀 아시려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주가가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 5% 아마존 3% 디즈니 지금 애플 정도 그리고 마이크소프트 어제 그렇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런 큰 애들이 덜 빠진 반면에 나머지 애들은 정말 처참한 수준의 주가 하락을 맞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제 미국 시장은 보시면 한 2.5%대 하락을 보였는데 유럽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국내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는 이제 미국 중심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달러가 어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가 어제 이제 주가 하락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빅스가 근데 이제 문제입니다 빅스는 이제 변동성 지수고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단기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11월 달에 이렇게 대선 관련해 가지고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을 때 수준까지 한 번에 올라왔어요 빅스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변동성 요인이라는 거고 지금 완전히 수급이 꼬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수급이 꼬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상황은 그래요 왜 수급이 꼬였냐 저는 이제 게임스탑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계속 고민했던 고민했던 조정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했던 금리가 이렇게 하락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급락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금리는 어제 또 빠졌습니다 장중에 1%를 하회할 정도로 많이 빠져서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금리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뭘까요 자 이제부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안 만들었고 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칠판에다 그려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스탑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제 게임스탑에 관련된 얘기는 이전에 앞에 오늘 이번 주에 설명드렸던 공매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공매도로 왜 주가를 돈을 벌기 어려운지 이 두 가지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스토리는 글로 보시고 핵심 키워드만 좀 말씀드리면 자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롱을 매수라고 하고요 숏을 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설명을 하면서 롱과 숏을 구분하기 위해서 매수와 매도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 순서다 라고 말씀드렸죠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순서가 중요하냐 그러면 모든 투자는 모든 투자의 손익은요 항상 매도한 가격에서 매수한 가격을 빼면 됩니다 그런데 매수를 하게 되면요 뭘 결정하는 거냐면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매수를 했을 때는 손익은 매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은 결정됐기 때문인 거죠 매도를 했을 때는 매도를 쇼스를 했을 때는 이거를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먼저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수하는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매수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익을 그림을 그려 보면 매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40불에 샀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간다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40불 이익은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무한대 자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엄청 급해요 자 이제 매도 손실은 이렇게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게임스탑을 40불에 샀다 아니 팔았다 라고 한다면 최대 손실은 40불 이 최대 이익은 40불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어제 기준으로 이게 350불까지 올랐거든요 아 근데 이게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쇼포지션도 많이 몰려 있을 거고요 제 생각엔 이 해치펀드들이 손실 규모가요 어제 상승을 제외하고도 한 뭐 한 5조 6조 정도 된다라는 추정이 있거든요 기사에 따른 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엔 이게 한 어제 두세 배 늘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게임스탑 말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실 규모가 그래서 40불을 베팅했는데 얼마가 되냐면 310불이 됩니다 8배가 되는 거죠 8배 8배를 손실이 났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매수를 하기 전까지는 해치펀드들의 포지션이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걸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를 해서 이 주식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매수를 하려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요? 310불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40불을 투자했는데 베팅했는데 310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310불이 어디서 나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매수했던 종목들을 팔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해치펀드들이 손실이 난 해치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파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이거를 사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도가 급작스럽게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게임스탑을 조정 요인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FMC는 파월 의장이 말한 거는 제가 그동안 말했던 거랑 싱크로율이 거의 100%입니다 인플레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인플레 걱정할 거면 일본이랑 유럽을 가라 등등등 모든 부분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근데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것은 FMC 관련해서 첫 기자회견의 첫 질문이 게임스탑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과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였는데 직답은 피했고요 당연히 주식시장이 그렇게 고평가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FMC가 빌미를 준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FMC는 의미가 없었고요 와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게임스탑 이슈가 해치펀드들의 손익을 굉장히 심각하게 건드리면서 해치펀드들의 손절매들을 불러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손절매라는 게 쇼트는 매수하면서 손절매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 게임스탑을 사기 위해서 게임스탑을 사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파는 그런 굉장히 당황스러운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망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게임스탑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이슈가 많이 되고 불안 요인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빅스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은 당분간 고인 수급이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 것 같니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는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길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워렌이 어제 또 막 얘기하더라고요 게임스탑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해치펀드를 공격하기 위한 아마 정치적인 의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포지션이 꼬일 수 있어요 내가 팔고 싶지 않은데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시간적인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 이슈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게임스탑, 마켓스탑이라는 제목으로 시장 내용을 좀 정리해봤고요 주인공은 FMC가 아니고요 게임스탑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조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좀 기억해 보시면서 이거는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다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